까나레 225-8입니다. 조금 얇습니다. 잘라보겠습니다. 까나레는 피복을 자르는 느낌이 그냥 묵직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겉에 있는 실드 남겨놓고 두꺼운 선과 얇은 선은 들어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시고요. 재단을 해줍니다. 실드 남겨두고 상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합니다. 까나레 225-8라고 하고 고정 장비, 고정 렉 이런데 사용되는 케이블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장비 쪽에 사용되는 재단을 해줍니다. 재단을 해줍니다. 재단을 해줍니다. 재단을 해줍니다. Another 재단을 master